정말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놓은 이 도심의 공원에서 신바람나게 즐겁게 엮어드렸습니다. 입상자 발표 전에 모두를 빛내주신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먼저 인기상. 아유 세 팀이 뽑혔네요. 인기상 첫 번째 분. 잘났어 정말. 정말 박미화 씨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한 험을 빛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팀. 돌리고 돌리고 박정은 님 나오세요. 아유 얼마나 얌전하고 이쁜지요. 네. 자 다음 인기상 세 번째 분. 아유 불러주신 네임보. 정말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려상 두 팀. 장려상 두 팀 중에 먼저 터미널 불러주신 김몬중 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정은 님이 또 상까지 주신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장려상 두 번째 팀. 사랑의 밧데리 김혜윤. 박정은 님이 또 상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사랑아 불러주신 조종민 씨 나오세요. 박정은 님이 또 상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최우수상 대 재개 불러주신 정치인의 아유 축하합니다. 그냥 놀러 아주 칭찬하게 부르시더니 전북몰자랑 대전광역시 중구편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대 그리워봐라 제일 지난던 꿈 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 내 가랑성 속 깊이 영원차 남아있네 제일 만난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요 제일 나의 삶을 아직도 너무너무 온라 제일 나의 삶을 스마음품들 장수돌침들 안전 KPS 주식회사 실감농산 떡살떡두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상채 농업회서밥인 금천주식회사 무한홍토나라 양포집에서 백화점석 후보를 드립니다. 이 추억의 길기를 난 이 맘도 쓸쓸히 쓸쓸히 걷고 있는 나라 자세혜